가자 딱 맞네 아 이거 딱 맞네 딱 맞네 네 괜찮아요? 네 하수로 잠깐 찾아봐라 오 괜찮네 전화까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아 장식 네 아 장식 아 장식 아 장식 아 장식 뭐 이 때 창제하고 그 면 탁목acy 그 면 탁목뱅 대의 대학 두개의 동아 로봇 네 한 번만 더 네 베이스 파워드 네 네 아잉 괜찮은거 같아? 잘 갔어서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런데 내가 이걸 하려고 퓨전하는 게 있었더니 너무 시간이에요. 스케치업을 보면 스케치업할 캠톤을 안으로 퓨전해서 불러드립니다. 시간이 걸러나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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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